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왕달팽이 초보집사 줄여서 달팽이집사입니다. 네, 이제는 진짜 이 친구의 이름을 지어줄 때가 됐어요. 저희 집 유일한 흑화 이제 기억하시죠? 하긴 제가 이제 바로 얼마 전에도 이 친구의 이름 최종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좀 요런 영상을 좀 올리기는 했는데 아 네,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둘 중에 뭐가 좋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바람에 머리가 더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이 친구 이름 뭘로 할까요? 이 영상 올린 지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가더라고요. 3월 7일 날 첫 영상 올렸으니까 이제 그때 아이디어를 또 주신 분들하고 5월 2일 날 이제 얼마 전에 올렸을 때 또 아이디어 주신 분들께 좀 감사를 표하고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친구의 이름을 확정하고자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3월 7일 날 아이디어를 주신 분과 이제 5월 2일 날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의 이제 두 가지를 합치면 대략 한 서른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마흔 가지가 넘는 달팽이 이름에 대한 아이디어를 참 많이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한 분 한 분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3월 달에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 제가 그때 영상을 올렸을 때 한 2주에서 조금 3주에 걸쳐서 이제 쭉 꾸준히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입니다. 그때 무자 튜 좀비고 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활동명이 이제 무자 튜 좀비고 님께서 초비라는 이름 어떠냐고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코의 초자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귀엽죠. 초비 그리고 유리미 분들 유자찡 님이 쿠키 아이디 쿠키라는 이름 어떠냐고 하셨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유자찡 님 요즘 안 보이십니다. 이제 어디 가셨나요? 자,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괌 씨께서는 까메오 어때요? 까마니까 까메오라는 되게 귀여운 이름 제안해 주셨고요. 당신은 딸기맛치키 님이신데요. 요즘은 조아치키 님으로 활동명을 바꾸셨죠. 조아치키 님이 까뭉이, 까미, 까밍, 초둥이 무려 4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다홀 님이 초돌이 어때요? 방울이 또 어때요?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 초돌이와 방울이 아이디어 주셨고요. 부미니TV 님께서는 핑핑이 하나님께서는 까초, 흑호, 흑핑이, 까미 이렇게 4가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양효정 님께서는 초팽이 집띵구이 님께서는 퐁퐁이 홍천댁 시골의 소리 님께서는 초핑이 그리고 요르레이오 님이신데요. 이제 과거에 예쁜 방탄 아이디 쓰셨던 분이시죠. 흑백흑이 어때요? 이렇게 아이디어 주셨고요. 뜨거운 강아지 님이 땅콩이 어떠냐고 이렇게 귀여운 아이디어로 주셨는데요. 땅콩 볶고 나서 마지막에 껍질 색깔과 같다. 이렇게 해서 땅콩이 어떠냐고 합니다. 이 친구 또 남은 채소를 먹고 있네요.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준 채소인데 배발 밑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배발 밑에 있는 거 빼줬더니 또 지금 이제 먹고 있네요. 그동안 자기 배발 밑에 이거 끼어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채미 님께서 초팡이 어때요? 이제 주셨는데요. 또 유기아마네 님도 초팡이라는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연히 겹친 것 같아요. 이렇게 겹치는 아이디어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새아의 일상생활 님은 둥이 님이기도 하시죠. 네, 흑돌이 아이디어 흑돌이 어때요? 라는 흑돌이 이름 아이디어 주셨고요. 원짱 님은 초코퐁 채빔뽀짱 님은 흑돌이 이것도 흑돌이 좀 겹치네요. 다롬 님은 흑둥이 라는 아이디어 주셨고요.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활동명 쓰시는 분인데요. 이거 그냥 줄여서 점점점님이라고 읽을게요. 점점점님께서는 무려 여섯 가지나 아이디어 주셨네요. 브라우니, 콩이, 쿠, 쿠키, 초코, 엘리자베스 이렇게 여섯 개나 되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때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 이렇게 따로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영상으로 이제 대신 한꺼번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5월 2일 날 올린, 얼마 전에 올린 그 영상 속에서 나온 또 새로운, 새로운 아이디, 새로운 아이디어 유키랑 타이 님이 흑집이 어때요? 집사님의 사랑을 받는 흑와 흑집이 어때요? 이런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 님께서는 타니, 토니, 티니라는 되게 귀여운 이름 중에서 하나 어떻겠냐? 좀 그렇게 아이디어 주셨어요. 사실 저도 타니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타니라는 이름이 와우,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우리 흑와 친구 여기 교미공이 보이네요. 이게 교미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쪽에 이 친구 기준 오른쪽 목에 나는 거 어, 저 처음 봤어요. 너도 이제 얘도 6개월이 이제 지나니까 태어난 지 교미공이 나오네요. 그럴 때도 됐죠. 오, 저 처음 봤는데 흑와의 교미공은 하얀색입니다, 놀랍게도. 까맣을 줄 알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뭐, 진짜 생각해 보니까 백화의 교미공은 좀 이렇게 색깔이 어두운 갈색인데 흑와는 교미공이 하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셨나요? 흑와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네, 그래요. 또 이제 저희 이제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성장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갑자기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사 당황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 왜냐하면 탄이까지 얘기하다 말았죠. 탄이 T-A-N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탄이라고 영어로 읽어지는데 이 색깔 있죠. 우리 흑와 여기 보이는 이 갈색 같은 부분 이 부분이 영어로 이렇게 색깔이 탄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탄이라는 이름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탄톤팅이라는 귀여운 세 가지 이름 아이디어 주신 다이님 감사하고요. 민주님께서는 초밍이 까밍이와 그 다음에 초핑이를 합쳐서 초밍이 어떠냐고 하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초핑이와 까밍이 중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초핑이하고 까밍이를 아예 합쳐서 초밍이 어떠냐는 그런 너무나 깜찍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로고고님께서는 까미라는 아이디어 주셨는데 예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까미 하나님과 조아치키님이 주신 아이디어랑 겹치네요. 까미 까미도 사실 생각해 봤죠. 자, 그 다음에 린은림님께서 까빙이 어떠냐고 또 이제 또 이런 아이디어 주셨고 내 사랑 달팽이님께서 초핑이가 좋겠다라고 또 초핑이를 좀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윤형님께서 쿠앤크라는 또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아마 이 친구가 이렇게 여기 목부분은 조금 하얗고 잠깐만 잠깐만 목 좀 보여줘 봐 여기 목부분에 이제 하얀 줄이 있기 때문에 쿠앤크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은수님이 달리 어떠냐고 하셨고요. 오렌지님께서는 토핑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 되시는 우리 구독자님 시청자님께서 4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겹치는 거 합치면 40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초핑이를 찬성해 주신 분은 내 사랑 달팽이님뿐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초핑이는 한 표를 받았고 어디 보자 까밍이는 어 한 둘 셋 넷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 열한 명의 지지를 받았네요. 그래서 까밍이가 무려 열한 분이 까밍이라는 이름이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참 아참 아이디어 주신 분 한 분 제가 빼뜨렸네요. 수 sw 박 님이 계세요. 수 sw 박 님이 까뭉이나 까딩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까뭉이 까딩이 아유 좀 감사합니다. 누군가 이제 까둥이라는 아이디어도 주셨던 것 같은데 어 지금 댓글이 안 보이네요. 혹시 지우셨나요? 댓글 달면 지우지 마세요. 막 이렇게 뭐 별 문제 없는 댓글이잖아요. 가능하면 지우지 마세요. 이거 댓글도 다 우리들의 추억이죠. 자 그러니까 한 번 달아주신 댓글 그냥 큰 문제 없으면 웬만하면 그냥 댓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요즘 사실 댓글 좀 지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제가 답해드려야지 하트 눌러드려야지 하고 들어가보면 어 벌써 지우셨더라고요. 댓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까맹이를 찬성해 주신 분들의 활동명은 이와 같습니다. 떡리님 항상 1등으로 와주시는 자주 1등을 하시는 떡리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오시는 겁니까? 비결이 뭡니까? 강주연님 연공주님 구독해라님 칸초님 다인님 부미니티비님 썬팍님 호랭이지노님 슈크림님 조화치킨님 요렇게 11분이 까맹이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핑이를 지지해 주신 내사랑 달팽이님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초핑이란 아이디어를 주신 홍천댁님 있잖아요. 여러분 홍천댁 시골의 소리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달팽이집사 이 채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금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특별하신 분입니다. 만나본 적은 없고요. 나중에 한번 홍천댁님하고 영상 같이 찍고 싶어요. 저는 그게 이제 제 소원이에요. 홍천댁님 이거 보고 계세요? 가끔씩만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 보자 아무튼 결론을 내드려야죠.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뭐냐 까맹이는 까맹인데 그 앞에 뭘 좀 붙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이 이름을 고를 때 이제 기준이 이와 같았어요. 일단 3월달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퐁자는 조금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달퐁이, 새퐁이, 금퐁이가 이제 다 퐁자돌림이잖아요. 달퐁이 이름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긴 한데 걔네들이 퐁자돌림인데 그 친구들은 1세대 달팽이 이 친구는 이제 2세대 달팽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운 세대다 해서 더 이상 퐁자돌림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한번 지워보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퐁자가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퐁자 들어간 아이디어 주신 분들께 정말 똑같이 감사드립니다. 퐁자는 들어가도 됩니다. 뭐 상관없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중성적인 이름이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름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팽이들은 한 몸에 암컷하고 수컷이 다 있는 자웅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성적인 이름 또 너무 남성적인 이름도 저는 달팽이 이름으로 조금 빼놓고 좀 남자, 여자 티가 안 나는 중성적인 이름을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 이름, 여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흑와 달팽이,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이름의 주인공이 될 테니까 이 친구의 성격을 좀 반영해 줄 만한 그런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 심심할 테니까 이거 이거 하나 더 먹고 있어? 이거 주키니입니다. 애호박 비슷한 건데요. 이것도 아이들이 좀 잘 먹어요. 주키니도 참 괜찮은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의 성격을 좀 반영해 주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근데 이 친구 제가 한 두 달 넘게 같이 살면서 좀 관찰을 해봤잖아요. 아 좀 되게 뭐랄까 되게 요조숙녀예요. 좀 약간 새침하기도 하고 좀 어쩔 때는 막 우아한 척도 하고 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너무 여성스럽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오 요 친구 좀 하는 행동 같은 게 약간 엘리자베스스러워요. 근데 너 지금 뭐하니? 어 어 또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짓네요. 오늘따라 자 그래서 이 친구 보니까 음 그래서 까맹이는 까맹인데 엘리자베스 까맹으로 이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이 표정 제가 처음 보는 표정이라 조금 당황했어요. 오 너 그런 표정도 지을 수 있구나. 아 주키니 보고 기분이 좋았나 봐요. 아 어머 얘 왜 이렇게 잘 먹어? 우리 한동안 우리 까맹이가 좀 입도 짧고 잘 먹지 않아서 3월 말 4월 달에 제가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오 이제 요즘 까맹이가 우리 까맹이가 달라졌어요. 잘 먹더니 지금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지금 와우 주키니 뜯어먹는 거 보이시죠? 오 이게 아까 그게 주키니 보고 너무 좋아서 하는 표정이었구나. 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까맹이예요. 이 친구는 제가 한 자리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날까지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만약에 까맹이를 여기다 놓으면은 그냥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뜯어먹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또 새초롬하게 행동하고 막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보통 달팽이들한테는 남자 이름이나 여자 이름이 이렇게 분명한 이름은 좀 잘 안 주는 편인데 얘는 엘리자베스 그리고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까밍이 그래서 엘리자베스 까밍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점점점 님이 주신 아이디어 엘리자베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주면 이렇게 안 먹었거든요. 좀 먹는 거 관심 없고 그랬었는데 오 그래요. 나 이제 파악했어. 엘리자베스 까밍이는 얼굴 앞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 드려요. 놓아 드려야 되네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뭘 놓거나 그러면은 잘 안 드세요. 이렇게 앞에다가 숙녀분 앞에다가 이렇게 차려 드려야 되는군요. 아이고 참 또 모시고 살게 생겼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